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오늘 지금 여기가 어디죠? 네 여기는 여의도입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? 아 연희동! 연희동? 아 너무 비슷해요. 연희동이요? 아직 제가 한국을... 연희동이요? 어디라고? 다시 다시. 연희동. 연희동? 어. 여기가 어디죠? 네 여기는 연희동입니다. 와. 어때요 오늘 촬영? 아 너무 긴장이 돼요. 긴장이 돼요? 너무 기대가 되니까. 근데 오늘은 저희의 편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. 땀나요 벌써. 네? 긴팔 때문에? 아 긴팔이라서 그런거네. 아 긴팔이라서 돌아가는데. 오늘 이렇게 많은 걸 하는데 또 따로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하고 싶은 거요? 저는 게임을 많이 하고 싶어요. 그럼 우리 지자는. 아. 아 맞네요. 오늘 누가 가장 활약할지. 활약하면 이상 아니에요. 활약이 뭐죠? 어 이거 벌써 활약하고 있는데. 벌써 이거 활약인가 하기 뭐죠? 아. 가장 이렇게 돕. 가장 쌍. 아. 어 저 아닐 것 같아요. 이미 지금 활약했어요. 아 그래요? 아 뭐야.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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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조금 가라앉고. 아아. 아 어떡해. 아 어떡해. 아 어떡해. 아 떨어졌다. 아아. 아 어떡해. 아 어떡해. 언니 머리색이랑 똑같은 벌레였어. 도와주고 싶었는데. 진짜 너무 무서웠어. 뒤져요. 아, 벌레. 나한테 닦았어. 나한테 닦았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